안녕하세요 우리 준쌤의 영단어 아기이법 그 28번째 시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어금부터 보도록 하죠 우리 VAD VAD라는 어떤 어근은 다찬 단어가 아니지만 많은 단어를 외울 수 있는 좋은 어근입니다 뜻이 뭐냐면 가다 즉 거우의 뜻을 가진 그런 어근이에요 이걸 통해서 여러 단어를 우리가 공부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쉬운 단어부터 시작해 볼게요 이 단어 잘 아시죠? invade, in plus ved, 가단 뜻입니다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남의 나라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되겠어요? invade, 침략하다가 됩니다 남의 나라 들어가기 때문에 안쪽으로 침략하다 거꾸로 그럼 evade는 뭐가 될까요? in은 밖으로라는 뜻이죠 밖으로 그러니까 밖으로 가는 거니까 즉 피하다, 단하다는 뜻이 됩니다 evade 자 그래서 우리 evasion 하면 도피라는 뜻이 되고요 중요한 게 tax evasion 하면 세금으로부터 피하는 거니까 탈세가 되겠습니다 tax evasion 하면 돼요 또 하나 우리 pervade라는 말도 역시 중요한 동사입니다 역시 evade 앞에 퍼가 붙었네요 퍼는 뭐냐 하면요 쭉 퍼지는 겁니다 비슷하죠? 쭉 퍼져서 가요 쉽게 말해서 그러시니까 널리 퍼지다 혹은 만연하다 그 영어로 pervade가 되겠습니다 중요한 동사입니다 기억이 되세요 특히 pervade의 형용사형이 아주 중요합니다 바로 이 perversive perversive라는 게 뭐냐면 만연된, 넘치는, 혹은 널리 퍼져 있는 그런 의미의 형용사니까 꼭 pervade랑 같이 알아두세요 예문을 보겠습니다 alcohol is still a perverse problem with teenagers 알코올, 술이 여전히 알코올이 여전히 10대 애들에게 있어서 널리 퍼져 있는 문제다 그런 의미가 되겠네요 이 단어 우리가 또 보겠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정말 많이 나오는 단어입니다 뉴스 같은데 발음이 mer mer 자, 짧은 단어죠? 근데 오히려 잘 모르는 단어입니다 뜻이 뭐냐면요 심사숙고하다 깊이 생각하다는 뜻이에요 mer 정말 여기 쉽습니다 발음이 mer과 비슷해요 그래서 뭘 먹을지 심사숙고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뭘 먹을지 뭘 했다 정말 여기 쉽죠? 특히 이것은 mer over를 붙여가지고 over 붙여가지고 많이 쓰이는 데서 뭐뭐에 대해서 숙고하다 할 때 mer over 이렇게 많이 써줘요 예문을 보시면은요 he needed some time to melt over the proposal 그는 필요로 했습니다 약간의 시간을 뭐 할 시간이에요? 그 proposal, 그 제안을 제안에 대해서 좀 심사숙고할 깊이 있게 생각할 시간을 많이 필요로 했다 그런 의미가 되겠네요 자,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 우리 defame defame 자, 이것은 뜻이 뭐냐면은 비방하다, 음해하다, 명예훼손하다 상당히 욕하는 게 defame입니다 이것도 정말 여기 쉽습니다 단어가 둘로 구분되죠 D 플러스 fame을 붙여놓은 단어입니다 자, 우리 fame은 잘 아시잖아요 명성 유명한 거 명성을 fame이라고 그러고 D는 거꾸로 그걸 깎아 내리다 이게 낮추다는 뜻이죠 그래서 명성을 낮추기 때문에 defame한 거 즉 비방하다가 되는 겁니다 정말 여기 쉽죠? 그래서 우리 defameation 하면은 명예훼손이 돼요 명사가 돼가지고 명예훼손을 defameation 이렇게 표현해 줍니다 자, 예문을 한 두 개를 보겠습니다 The mayor was charged with defameation Mayor, 그 시장은 명예훼손으로 우리 be charged with 하면은 기소된다는 뜻입니다 고발된 거예요 그 시장은 명예훼손으로 고발됐다 그 뜻이 되겠고요 자, politicians defame each other in an election year 자, 정치인들은 서로 막 비방한다는 거죠 서로를 갖다가 언제요? 자, election year는 선거가 있는 해 선거가 있는 해에는 서로 막 비방한다 이게 defame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예문을 우리가 보면서 복습을 해볼게요 자, 그 사업가는 탈세로 수감 중 아까 공부한 겁니다 탈세가 뭐였죠? tax가 evaded에서 tax evasion 그리고 우리가 뭐 사업관 business person 수감 중에서 그냥 be in prison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the business person is in prison for tax evasion 두 번째 전기차가 곧 전세계에 널리 퍼지게 될 것이죠 우리 널리 퍼지다 자, 고가 들어간 베이드 앞에다가 pervade라는 단어 기억나시죠? 널리 퍼지다 전기차는 electricity car pervade 그래서 electricity cars will soon pervade the world 세 번째 위원회는 그 이슈에 대해서 앞으로 2주 동안 숙고할 것이다 자, 그 숙고하다 깊이 생각하다 뭐였었습니까? 뭘 먹을까 깊이 생각하다 위원회는 뭐 comedy 하면 되겠고요 숙고하다 more 그래서 the comedy will more over the ish for the next weeks 자, 마지막으로 나는 나를 의미한 기자들을 고소할 것이다 자, 의미하다 fame 앞에다 뭐 보시면 됐었죠? defame 다음에 뭐 고소하던 수호하면 되겠습니다 기자는 뭐 reporter 그래서 I will sue the rippers who defame me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고요 그럼 또 우리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see you next time we'll see you next time